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달집 입니다. 오늘은 짜잔 그린요거트 지금 손톱에 낀 것 같죠? 그게 아니라 염색약이 손톱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시커며보이는거야. 이건 손을 씻어도 안지워지는게. 오늘은 아마 그럴거같아. 며칠 걸릴거같아. 진짜 분해 보이죠? 손을 안 씻어서 그런게 아니라는걸 알려드립니다. 오늘 입은 새옷이라서. 제가 좀 먹었어요. 먼저 이거를 그린요거트만 먹어보고 이 그래놀라는 제가 만든건데 이거를 같이 먹어볼께요. 먼저 바람이 엄청 불어요. 지금 날씨가 오늘 막 후방 내리고 난리 났었더라구요. 진짜 날씨가 너무 이상해요. 이거 먹었나봐요. 놀라지 마시길 바라며. 먼저 조금만 먹어볼께요. 근데 이게 달지 않는거라서. 땅류가 10%라고 나는데요. 진짜 안달아요. 먹어볼께요. 새콤한 맛이 강해요. 새콤한 맛이 강해요. 새콤한 맛이 강해요. 나, Load Edit 보이에 눅콤한 맛이 강해요. 여기다가 요거트 파우더를 뿌려먹으면 딱 단맛이 나는 새콤한 맛이 강투되는 크림 요거트 자 그럼 같이 넣어서 먹어볼게요 시나몬을 넣어서 바삭하게 귀리, 오트밀, 호두, 그 다음에 캐슈넛 그렇게 들어갔어요 바삭한 맛 바삭한 맛 바삭한 맛 바삭한 맛 바삭한 맛 싱금맛 되는 색 고소하고 맛있어 오븐 있으면 그래놀라를 만들기가 더 쉬운데 집에 오븐이 없어서 오라이팬에다가 볶아가면서 구웠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리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. 자, 여러분.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모두들 고생 많으셨어요. 잘 잘구나. 잘 잘구나.